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메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늘의 나라가 이론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서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합시다 랩런트를 서미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홍콩에서 아시아 전도집회가 진행을 되고 또 토요일에는 핵심을 그곳에서 하고 또 주일에는 세계 공동체의 예배가 홍콩 새생명 성교교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는 미리 그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시아 전도집회가 열린 홍콩은 원래는 중국 영토였지요 옛날에 중국이 되기 전에 청나라 때 청나라 때 영국과 아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청나라가 패하면서 한시적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영국의 통치가 156년간 그렇게 계속 그 이후로 이어져 왔고 1997년 7월 1일에 중국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홍콩이 그런데 이때부터 50년간 50년간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특별 행정구 형태로 홍콩 자치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과 안에 한국과 안에 두 가지 체제가 있다고 해서 일국 양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홍콩은 이제 대표가 제일 높은 사람이 행정장관이에요 이 행정장관이 홍콩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 행정장관을 중국이 입맛대로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일어난 것이 홍콩의 민주화운동 당시 중당국이 그 체루탄으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체루탄을 쏘았는데 그 체루탄을 이제 우산으로 막았다 그래서 우산혁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민주화운동을 크게 그렇게 펼쳤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홍콩이 끝으로는 자유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의 위상은 완전히 크게 많이 떨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 강력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거의 중국의 입맛대로 통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47년까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전이라도 끝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이 뭐냐 국가보안법 이 보안법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종교의 자유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든지 이 보안법을 가지고 걸어버리면 걸리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보안법이어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그렇게 처할 수가 있는 것이 즉 홍콩 보안법입니다 사실 홍콩은 지금까지 중국 본토 성교하는 데 중요한 통로였어요 홍콩에서 중국에 들락날락하면서 중국 보험을 그렇게 정거를 했는데 홍콩에서 유목사님이 우리 본부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집회를 못하니까 홍콩에서 하면 그 중국에 있던 전국의 제자들이 왔어요 와서 훈련을 받고 가고 그랬는데 꼭 노동질화를 했거든요 해마다 그런데 이제는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이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땅 끝이 어딨냐 이슬람과 공산권입니다 이슬람과 공산권이 땅 끝인데 그 중에서 중국 현장이 큰 대륙인데 그 공산화가 되어서 보험을 증가하지 못하고 성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쫓겨나고 중국도 북한은 말 것도 없고 이 세 나라가 지금 완전히 공산국가들인데 그렇게 보험을 증가할 수가 없는 그런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경적 전도 전략 이걸 통해서 중국 중화권 포그마에 망대를 세우는 제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랩런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후를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다양한 행사와 또 날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주일은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랩런트 주일이라고 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데 후대에 대한 분명한 은약 전달 은약 전달 막연한 어린이 주일보다는 성경 구질에 근거한 랩런트 주일 이게 더 은약 강조를 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이 거루터기를 영어로 말해서 랩런트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거루터기가 이제 마지막에 남는데 다 무너져도 마지막 남는 거루터기 이 거루터기가 영어로 랩런트다 그래서 랩런트 주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은약의 시를 전달받은 우리 후대들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이 어린이는 하나님의 말씀 은약을 가진 자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내 자식이 아니라 나이 어리다고 어린이가 아니라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은약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래서 랩런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랩런트 랩런트 나는 랩런트 이 말은 나는 은약 가진 자 약속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영적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만은 랩런트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랩런트를 올바로 세워야 할 시대적인 미션이 우리 부모들에게 또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체 방향 메시지가 세 가지 뜰 사역과 함께 금, 독, 일, 시대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랩런트 안에 그리스도의 견고한 망대를 그렇게 세우는 은약적 도전 오늘 말씀을 제목처럼 시대에 살리고 미래에 살릴 수 있는 서미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환경 조성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근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기 바랐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라삐에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관습이 있었어요 여기서 만져주심 이 말은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아이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만져달라는 게 막연하게 만지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는 것 이 의미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아이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런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이 엄청 바쁘신데 바쁘신데 왜 애들까지 데려와서 난리냐 예수님 지금 사역이 너무 힘들고 바쁜데 당시에 이 여자와 아이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 보시고 크게 분노하셨다 요즘 방송에 점점 자주 나오지요 격노하셨다 격노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격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격노하셨냐 격노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미 마법 9장 36절 37절에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했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미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니라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뭘 분쟁했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냐 앞으로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가 누가 더 높은 자를 앉을 거냐 서로 막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린아이의 그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말하면 지금 자리 삼아 하지 말고 본론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본론 붙잡아라 그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났다고 제자들은 전혀 또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못했고 영혼에 대한 관심 자체도 없었어요 이것이 당시 제자들의 뭐예요? 영적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로하셨다 그리고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과 함께 랩런터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랩런터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랩런터들을 예배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랩런터의 신비의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어렸을 때부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과 일사되는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양육해라 인도해라 이런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고 또 부모에게 주어진 시대적 미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톨 시대를 열어가는 것인데 랩런터들의 영적 상태를 영적 서미스로 서미스로 최고의 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검톨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검톨 시대 금요일이 많은 것이냐 금요일은 우리 랩런터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수록 기도의 힘을 체험할수록 하는 날이에요 기도의 힘을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치유를 맛보고 영적 은약 기도를 하는 것을 맛보게 해주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자신은 이 교회 안에서 체험하는 기도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이 오력을 체험하는 기도 공중고세 잡은 자를 이기는 기도가 실제로 체질화되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주역이 된다 한마디로 기도 절대 망대를 랩런터들 안에 경고히 쉬어오는 날이 금요일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니까 금요일 날은 가족별로 다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되는 게 좋아요 가족별로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함께 하나 예배되는 어릴수부터 토요일날 종이를 자도 되잖아요 오전까지 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을 그렇게 저는 중학 때부터 새벽 기도를 매일 갔다니까요 매일 억지로 어머니가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갔는데 새벽 기도를 우리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새벽에는 집이 산에 입은 지나 공동무지에 거쳐서 철도를 거쳐가지고 여자 혼자서 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남자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아버지는 안 가지 형님은 서울 가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갔는데 그것이 사실 제에게는 체질이 됐어요 억지로 갔지만은 억지로 갔지만은 영적인 거는요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면 안 돼요 영적인 거는 억지로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지나고 나면 크게 감사하게 돼 있어요 육적을 육적하신 아이들이 뭘 안다고 영적인 걸 따라오겠어요 강권적으로 강권하여 그래요 강권하여 그래요 강권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날 나와서 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이스라엘 백신들이 왜 문제와 사건이 올 때마다 왜 올 때마다 사건 오면 다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선민들인데 이들이 말이에요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애국건성 애국에서 430일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숭비하면서 있던 그 노예건성 애국건성 노예건성 또 광략 40명 예수부터 광략건성 이 건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난 땅 들어왔는데도 이 세 가지의 건성이 바뀌지를 안 했어요 잘못 가게 된 것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다 당하는 거예요 당해요 문제가 오면 정말로 치유됐나 안됐나 정말로 제대로 망대 세웠었냐 안 세우냐 문제 와봐요 알아요 문제 오면 본색 다 드러나버려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오시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절대망대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절대망대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목사라도 기도에 대해서 정말 평생에 간증거리고 있어야 되고 장로 중직자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이렇게 낫낫대 놓을 수 있는 그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장로라도 말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예지간 목회자보다 나아요 응답 엄청 받거든요 우리 지금 이번에 지난달에도 임한을 위해서 정명주 장으로 간증했다고 하나가니까 다섯 번이나 부탁해가지고 단임 목사가 부탁을 해가지고 단임 목사가 내 얘기하다고 정명주 장으로 간증했다고 말 안 해요 아 이번주 이승훈 목사 내부 직접 그래 이번에 확찰로 좀 해달라 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요 기도 장로가 시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한다 하나님 세우지요 우리 교육자들은요 매일 지구를 두 바퀴 이상 돌아야 돼요 아멘 은혜 기도 시시한게 구하지도 말고 용사님 입은 줄 그랬잖아요 세상지 구하지도 말고 은혜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를 말아서 다 주시는데 맨날 불신자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힘들지요 토요일은요 토요일은요 랩노트들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겁니다 토요일은 랩노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달란트 발견하는 것 그 달란트 발견 부모들은 객관성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말 써야 돼요 우리 전문성 가진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랩노트들을 만나서 랩노트들 아 나도 저분처럼 저 전문성을 가지면 좋겠다 체질이 나랑 비슷한 것 같네 아이들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은 사실 전문성 있는 우리 장노님들 우리 검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전문성 있는 업무들을 우리 모셔가지고 각 랩노트 위해서 모셔가지고 같이 보름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은요 핵심 몇 시가 있잖아요 그거 다 듣고 그거 활용하고 우리만이 아니라도 심지어 지역의 교회들과 연합하는 사이 그것도 좋잖아요 서로 다 다른 교회 또 전문성 있는 분 모시고 또 다른 교회 와서 같이 그래서 토요일은 전문성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막연하게 밖에 놀아라 뭐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전문성을 어디서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이 그걸 안 하니까 다 시행착오가 많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주일은 뭐냐 예배 중심이에요 주일은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디자인 그냥 말로 이 설계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편집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말씀과 이런 영적 환경을 부모와 교회가 조성해 주어야 돼요 영적 분위기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미션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절대 사명이라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에 랩노트리를 많이 보내주잖아요 어느 교회가 태아부가 있고 영아부가 있고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소년, 중후, 고등대 이런 기관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지금 유아 세례들이 엄청 적어졌다네 전혀 총각들이 시집장관 안 가서 나이 40이 넘어가 심지어 50이 넘어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계산하는지 전혀 총각들 청년의 시집장을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왜 안 가냐 결혼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해 팔자를 고쳤래요 팔자를 고쳐 직업이 뭐냐 넘기고 뭐 있냐 뭐 있냐 뭐 있냐 글씨가 빠졌어 전부 돈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처럼 한 방에 꽂혀가 가고 이런 게 없어 그냥 전부 막 계산이야 계산 포근포근 말을 하면서도 진작 현실에 가서는 전부 돈이야 그러니 성인인들은 어떻게 받아요 청년들이야 회개할 쩌다 결혼 빨리빨리 40만 해야 아이 낫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오지 45만 혼자 사는 무슨 능력으로 혼자 삽니까 그러니까 창조 원리대로 생명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이에요 생명하고 번성해라 하나님과 땅에 충만해라 그랬는데 창조 원리대로 어긋난 거잖아요 지금 부모와 교회가 조성해줘야 될 것이 뭐냐 영적 환경이에요 특별히 교회는 영적이지요 그런데 가정이 그렇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가정이 영적 환경을 조성해줘야 돼요 영적 환경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한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가정여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면서 포로만한 그런 영적 분위기 이게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미션이라고 어릴 때 심겨진 것은 뭐요 평생 사라지지 않죠 평생 이 다내류가 새 친구들과 청소년 시기에 그 요토가 15, 16, 17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을 유일하게 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어릴 때 어릴 때 받은 이 말씀 교육의 힘이었어요 그때 각인된 것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 결단이 지금 수천 년 동안 다니엘 사드랑이 메사 아벤노 계속하잖아요 다니엘이 뭐랬죠 뜻을 정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주옥같은 말씀이죠 조수의 왕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런 당당한 믿음 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다 서잖아요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요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이 되죠 저는 우리 랩놈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참단체 이길 수 있는 인물이 나오게 하여 조수의 왕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정글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이런 영적 환경을 조성해서 모든 랩놈들이 삼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가정들이 쓰임 받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축복권 사용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신 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 선입견 고정관림에서 벗어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린아이는요 다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받들다 헬라말로 덱세타이라 덱세타이라 말은 환영하다 영접하다 받아들인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순수한 그대로 말씀 받아들여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여 제가 어린이 사회할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요 눈이 뚜껑 눈이 뚜껑 그래가지고 팍 쳐다보는 아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막 장난치고 노는 놈 있는데 유달리 눈을 탁 쳐다보면서 팍 쳐다보는 아이 보면 섬뜩해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내 말 잘못해 큰일 나겠구나 이 아이가 그대로 다 받고 있는데 그래 애를 쫙쫙쫙쫙 다 빨아먹고 있는데 거기다 심지어 꽂히는데 내가 말을 잘못한 큰일 나겠구나 그런 아이들 말 조심해요 장난치는 놈들은 말 대강해도 괜찮아 주지도 받지도 않아요 그건 다 집중해요 순수하게 아이들은요 아주 흡수력 수용력이 뛰어납니다 어른아이처럼요 예수 거시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영접하는 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그 말이죠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기서 축복하셨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요 뜨겁게 축복하시다는 뜻이에요 뜨겁게 예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이 전달됐다 예수님처럼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축복권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축복권이 있다고 축복권 반대가 저줍니다 축복권 저주권 되겠어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 구약시대는 선지자나 제사장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들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시대에 와서 지금은 부모도 다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부모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학교 갔다 오든 축복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가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고 돌아오면 축복 기도해 주고 그런 부모와 자식과의 사회가 어떻겠어요 특별히 축복이란 말은 영어로 브레싱입니다 브레싱이 내 사진을 찾아보면 브레싱이란 말은 기독교에만 사용하는 단어가 다 일어나와 있어요 다른 종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브레싱이란 단어가 없어요 축복이란 단어가 없다니까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용어예요 왜 그런가니까 이 단어가 브레싱에서 블레드가 뭐예요 피요 피 피제사 블레드 그런데 블레싱 이 피 이 진정한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십자가의 보일의 피 이게 축복이에요 모든 저주가 물러가거든 보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다른 종교는 없지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죠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이 자녀들의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오늘부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맨날 장난치고 맨날 말썽지기고 맨날 컴퓨터 막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수록 더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자녀들은요 축복 기도를 받는 순간 자신이 축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오늘 부모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도해 줬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부모가 축복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 위에서 강구하는 언약적 기도의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는요 가정에 들으면 매력 울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한번 기도하고 어머니 한번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날 눈물을 받아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날은 다 자요 다 자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장식에도 계시려고 하니까 아예 잘 준비하고 왜냐하면 새벽 다 자니까 잠도 못 잔 데다 가정에 들으니까 우리 어머니의 주특기 찬양이 뭐냐 빈들에 마른 풀입니다 맨날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었나요 영원히 잠이 오니까 조림이 오니까 시들어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속에 뭐하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둘 있잖아요 그 찬송을 거의 매일 부르대 야 그 참 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억지로 드리지만 할 수 없이 하지만 영적인 것은요 강권적으로 해야 됩니다 양권적으로 영적인 영적인 싸움이거든 싸움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싫어하거든요 그런거 하기 싫어해 아이들은 더더구나 그래요 그러고 오래 들이면 안돼요 오래 들이면 안돼요 딱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 다음에 차송 하나 한 장만 딱 부르고 두 장도 부르면 안돼요 시간 가요 한 장 딱 부르고 말씀 딱 강단 메시지 딱 잡고 간단하게 포럼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 대피기도 한 사람하고 주기도 하면 딱 끝내야 돼 그럼 10분 안에 끝내 10분 10분 지나가면 아이들 못 견딥니다 10분 10분 안에 그래야 다음에 예배 드릴 때도 오지 30분 한 시간 해버리면 안 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니까 10분 안에 부모가 자식을 위한 강구 언약적 기도 한마디도 안 들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하루도 안 빠져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져 그 기도 그대로 응답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에게 응답이 되고 있구나 지금까지 수십 년 지난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은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됐어요 이 샘 곁에 무승한 가지처럼 실제 영양을 입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살았어요 여러분의 잔소리로는 절대로 자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잔소리 여러분의 기도 언약적 축복이 담긴 그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바꾼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적 축복권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주하지 마세요 막말 막 하지 마세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운계의 모든 가인들이 다 복음 맹문 가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골프 선수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수 다 아시잖아요 다이그 우즈 다이그 우즈 처우지요 요즘은 나이도 들고 사고도 많이 나고 약간 기량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다이그 우즈의 뒤를 이을 선수를 꼽으라고 하면 현재 세계 랭킹 1위입니다 미국의 스코트 세필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1위예요 이 세필러가 지난주에 메이저 대회지요 최고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즈 올해 우승하고 작년에도 우승했어요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승을 작년에도 오래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마스터 우승을 하고 나서 이번에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소감을 말하라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골프라는 달란트를 선물로 받았고 이 달란트를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부모기름도 안 들어갔어요 당당히 글쇼인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신앙 고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입혔잖아요 이야 저분이 예수를 믿으셔서 저렇게 잘 쥐구나 하나님이 도와줘서 저렇게 우승했구나 자 우리 랩런터들이 말해 이렇게 각 분야의 서미스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서미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증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들어 낼 수 있는 우리 지금 우리 장노님의 성기위원장 장노님의 아들 김순 장노님의 아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승이가 그야말로 월드 시리즈의 황금 장가가 받았잖아요 이런 랩런터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나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승이가 랩런터 서미스인데 정말로 주님 전 세계 위에 그야말로 이 세풀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사사 세계적인 인물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랩런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을 증명하는 그런 랩런터들 이 일에 언약적 도전하시도록 일곱 명의 랩런터들처럼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온천에 선포하는 그리고 예원 공동체 예원 랩런터 예원교회 전 가족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 모든 랩런터들 영적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삼단체 이길 수 있는 인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 주옵사사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또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을 바로 깨닫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아이들 양육한 것이 아니라 은약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대가야 주옵사사 그래서 영적 분위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지가야 주옵시고 모든 가정들이 가정교회가 되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 모습을 보면서 그 모델이 되어져서 참으로 이 시대의 여덟 번째 랩런터를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랩런터들이 다 되기야 주옵사사 어떤 문제의 사건이 터진 날째도 사람에서 참으로 일곱 랩런터들처럼 그루터기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하나님 시대적인 인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사사 예수 가리스런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잘 모르겠지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